손목 챙기는 손을 벌려야 돼 앓게 되면 안 돼 앞으로 앞으로 뒤로 뒤로 항상 절 때는 왼발 뒤꿈치는 한쪽 들어주세요 한쪽 노란줄 노란줄 위로 대신 꼬르노는 대중 대중 간다 앞으로 구보 전진 앞으로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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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전면관식에 반박만 반박만 돌돌 허리 만들고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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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뒤로 뒤로 머리머리머리 해가지고는 몇번인지 몰라 그럼